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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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악 유독 Toby Reporter 정신으로 공개가 되시거든요 박수 мам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이로써 당선총재 제사인 자세입니다. 우리 선서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선서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선서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물론 세리번이었습니다만 좋은 시간은 다 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일까지만 편한 마음으로 보내고 내일 올라가게 되면 열심히 지구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마음을 사실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러분과 함께 지구의 마음을 갖게 되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영광스러우십니다. 오늘 내일까지는 복잡한 거 잊어버리시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주세요. 우리 사모자 A2의 발전과 우리 모으기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우리는 농산가! 우리는 농산가! 우리는 농산가! 우리나라의 사랑을 위로해 반대로! 반대로! 만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저랑 투예볼 평양을 또 인연을 맺어갈 분들로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김경수 총재님 대조를 또 훨씬 챙겨주실 우리 김희수 사모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라이언스의 남편을 20년 동안 맡겼습니다. 마지막으로 1년 동안 맡기시죠. 마지막 킥포인트로 올해를 내년 상반기 후에 맡기겠습니다. 모든 걸 떠나서 그대분들의 건강을 위합니다. 제가 건강을 한 번 준비하려고 해야죠. 건강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아니 준비하셨어 준비하셨어. 건강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